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비입니다. 이번 제22대 4월 12일 총선에 선거보조금이 각 당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508억, 8억의 돈 중에 민주당이 188억을 챙겨갔고요. 국민의힘이 177억, 이렇게 녹색정의당이 30억,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28억,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29억, 새로운 미래가 26억, 개혁신당이 9천만 원, 그리고 자유통일당, 통일당이 8,800만 원, 조국혁신당이 2,200만 원, 이렇게 선거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보조금 총 508억을 지급을 했다 하고 25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이렇게 참고해 보면 총 508억 1,300여만 원을 해당 보조금 정당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선관위는 11개 정당 보조금에 501억여 원을 지급을 했고요.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차 4,399만 4,247명의 올해 보조금 계산당가가 1,141원을 곱해서 산정을 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시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여기에는 더불어와 국민의힘이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의 그리고 20석 미만의 어슥을 가진 정당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에는 총액 5%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당과 정치자금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슥이 없거나 5석, 5석 미만의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덕표수 비율을 일정요건으로 해서 충족한 정당, 진보당 그리고 기후민생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돈이 작지가 않아요. 기후민생당, 덕표잡이인데 여기가 10억 이상. 우리 이렇게 세금으로 나가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네요. 그리고 자녀분 중 절반은 어슥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덕표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2석인 민주당이 188억 8128만원 37.61% 그리고 101석인 국민의힘이 177억 2361만원 35.31%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이 28억 2,709만원 그리고 13석 국민의 미래가 28억 4,443만원 28억 4,443만원 5.59%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석을 가지고 있는 녹색정의당이 30억 4,846만원 그리고 5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미래가 26억 2,316만원 4석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은 9,063만원 5석하고 20석 사이하고 5석 미만하고는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한석의 자유통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일단 자유통일당은 8,882만원 조국혁신당은 2,265만원 그리고 진보당이 10억 8,330만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자유통일당이 0,18% 조국혁신이 0,05% 그리고 진보당이 2,16%를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자, 어석수가 없는데 기후민생당은 10억 394만원 2% 정도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20일 때 지난 총선에서 받았던 덕표율에 기준을 해서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 아울러 선관위는 여성 추천 보조금 2개 정당 여기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추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2개 정당엔 4억 3천만원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천여만원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정치자금법 27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정당의 선거보조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선거보조금이 총 508억이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입니다.